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고민들이나 이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두시고 오늘 즐겁게 뛰어놀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낙원. On my pillow, on my table 옆에 사람 없으니까 잘 볼 필요도 없이 춤도 좀 주시고 미친 듯이 이렇게 한번 또 즐겨보기도 하시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즐겨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희 방탄 그리고 아미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저희 막을 수가 없습니다 And man's pain It's this. Love to my beauty Love to Marief cribed by Get it, let it grow her own pop 봄날이 올 때 추운 게 끝에 좋나 피겐의 원문한 불안전한 프리 너와 사실 점점 뭔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봄날 가사대로 조만간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주세요 우리 곧 본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었겠지만 저희도 이 오랜 힘든 기간을 지나오면서 저도 좀 어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잠깐 2년 동안 까먹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뭔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조금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아 다음번에는 이 주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는 사실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 일곱 명의 시작과 끝을 다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일곱 명으로 그래서 개인을 포기하고 다 단체로 했는데 그걸 또 설레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행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아침식이대 definitelyiniz! 저는 밤에 다 같이 기다려볼게요 아침식이대 진짜 같이 기다려볼게요 다 같이 기다려볼게요 저 취 מאוד이 크림 날씨가 여러분이 저랑 이제 일곱 명의 시작을 봐주세요 Grace & dance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